해양경찰청이 올해 경찰관과 일반직 등 1,609명을 채용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은 현장 중심의 인력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채용하는 경찰관은 총 1,500여 명입니다. 모집 분야는 경정직급 5급 공채 출신 1명, 경감직급 변호사 3명, 경위직급 간부 후보와 항공조정 등 53명 등입니다. 순경직급은 공채 500여 명, 함정요원 해경학과 등 경력채용이 900명이며 일반직 채용은 총 83명으로 모집 분야는 공업연구관 1명, 해양오염방제 구급 35명, 해상교통관제 구급 30명, 시설 구급 1명 등입니다. 해경청은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올해 3차례에 걸쳐 채용하며 제1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공고는 2월 말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경청은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올해 3차 해양에 걸쳐 teamworkowed 전환을 위해 시설이 많습니다. 해경청은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제2차 해양에行전을 위해 제2차 해양을 위해 제2차 해양에 걸쳐서 지협을 위해 제3차 해양을 위해 모집을 위해 일산 선발을 위해 제2차 해양에 객시한지로,